선생님 선생님? 저 운동해야 돼요 나와주시면 안될까요? 제가 지금 다리를 한쪽밖에 스트레칭을 못했는데요 선생님? 춥냐? 추운가보네 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네 야 야 일어나 자지마 나 운동해야 돼 저기요 선생님? 일어나주시겠습니까? 눈떡 식빵 굽지마 식빵 굽지마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일어나 아 진짜 저기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러고 계신 계정인지 저 운동해야 되는데요 야 일어나 일어나 눈이 그냥 고롱고롱하고 있네 고롱고롱하고 있어 일어나 아 어디서 이렇게 털이 쪄가지고 선생님? 선생님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십시오 우린 우린아 아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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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가 이제 운동 해야 돼 아 씨 꼴꼴이 졸라 아파 알았어 자 안 돼! 안 돼! 야 내놔 내꺼야 아우 야 저리 가 저리 가 진짜 기다려 기다려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세요